네, 이번에 풀어보는 문제는 2022학년도 9월 모평 기하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이번 문제는 자표 공간의 점 A가 3,0,0-1을 XY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하자. 그 다음에 점 C가 0,4,2에 대하여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. 자, 우리 뭐해요? 공간자표에서의 평면에 대칭이동한 점만 구하며 간단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BC길이를 구하는 거죠.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XY평면에 대칭이동한다. 자, 뭐해요? 어떤 저 점을 XY평면에 대칭이동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의 Z자표만 좀 보면 되겠고요. 결국에는 Z자표가 없으면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다. 그래놓고 이 점을 XY평면에 대칭이동하면 뭐의 점만 바뀐다? 그렇죠. Z자표만 바뀌겠다. 따라서 얘를 대칭이동한 이 점은 뭐가 되겠다? X랑 Y는 똑같이 3,0,2다. 이게 XY평면에 대칭이동한 점이 되겠죠.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B와 C의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선분의 길이다. 됐죠? 그래서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. 따라서 BC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. 루트에 빼고 제곱 더하기 9, 그리고 16 더하기 0이 되겠다. 따라서 루트 25니까 간단하게 얼마다? 5구나. 됐죠?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